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의 보도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관계가 악화일러로 줄다름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당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.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다. 우리는 당중앙연예 동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때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. 또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기각층 우리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비라 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때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.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.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.